자 계속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0페이지부터 보겠고요. 제일 먼저 관리계획 뼈대부터 가야 되죠. 관리계획, 권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 이렇게 봤었고요. 그 중에서 항상 토지마다 존재하는 계획이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관리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의 종국적인 목적은 권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과정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례를 10페이지에 첫 번째 논의할 장점, 용도지역 다른 거 빼버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절차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에 따른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검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용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출제가 더디는데 하여튼 용도지역 챕터에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용도지역의 종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종류에 쭉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메모할 타이밍이 나오죠.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에서 자, 이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인구, 산업이라고 하는 게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앞으로 개발, 즉 건축물의 건축 등을 주로 하자라는 도지를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농림지역, 원래 그 교재에는 농림업의 진과 산림의 보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는 엄청 깁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조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과 산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적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어찌됐든 두 번째 축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축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포인트는요.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만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보전하고 보육성하기 위한 도지를 가르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육성 모델이고요. 그래서 외울 것은 보전하고 보육성. 27회 때 부동산학계론에서 얘기한 번 나왔었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일부이라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도시지역의 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전체 용도지역의 3대 축 중의 하나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크게 정리해 볼까요? 인구산업에서 개발하기 위한 도지를 도시지역. 농림업의 재능과 산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땅을 농림지역. 그리고 보전하고 보육성하기 위한 도지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뼈대를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지역이란 책을 추구를 하면서 찾아봐야 되는데 관리지역은요. 뉘앙스상 애매한 도지를 가르쳐서 관리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적을 지정함에 있어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통 셋 중에 하나의 중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땅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가자니 뭐하고 또 안 가자니 뭐했을 때 이때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니 좀 뭐하고 또 안 하자니 뭐했을 때 바로 생산관리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니 좀 그렇고 안 하다니 애매했을 때 바로 보전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이 정의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도지역에 3대 총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뼈대에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애매한 토지,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가까우면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까우면 보전관리에서 이거 외워봤자 전혀 의미 없어요. 이미 강조드린 것처럼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유일하게 틀리든 맞든 답으로 구성하는 지문이고요. 나머지 용도지역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답이 되지 않는 지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시적, 인구산업, 개밭, 농림지역, 농림업예진과 산림보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하고 보육성, 그리고 애매한 도지를 관리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계획관리, 농림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까우면 보전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크게 4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관리지역 3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면 보전관리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복잡한 것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 즉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자는 도지를 도시지역.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로 주택지어라 라고 하는 땅을 주거지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로 상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을 상업지역 주로 공업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을 공업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하지 마라 라는 땅을 녹지 라고 해서 도시지역은요. 16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 크게 4개로 구분하면 주상공록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요. 주거지역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6개를 묶어서 부를 때 주거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선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등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고요. 그래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1종 전용주거죠.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2종 전용주거죠. 그래서 의미가 내 땅 갖고 있는데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주로 공동주택을 지어라. 이런 취지고요. 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주제로서 일반주거지역.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층, 4층 이하를 의미하게 될 텐데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도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 바로 1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층을 하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하죠. 디테일하게 외울 거 없어요. 그저 우리가 외울 거에는 자연환경 보호자인적 하나만 줄줄 외우면 돼요. 이건 용도적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소위 건폐, 용적률. 이 숫자 때문에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건폐, 용적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용도적의 정의 자체가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은 딱 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존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편 준주거지역. 어떤 토지를 보니까 주거기능으로 쓸 수 있고 상업 또는 업무기능으로 쓸 필요가 있을 때 준주거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이요. 4개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심상업지역, 가장 번호원지역, 일반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근린상업지역, 재래시장,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 뉘앙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의 용으로 외울 것은 자연환경보호자인적, 보존하고 보육성만 줄줄 깨면 되고 나머지는 뉘앙스로 하는 것에서 중심상업지역, 가장 번호원지역, 일반상업지역, 조금 처지는 지역, 근린상업지역, 재래시장,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중심상업지역 단위로 구체적인 행위지원 등을 분석하다 보면 상업적이라 항상 같이 맞물려 하는 게 준주거, 준공업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축업화탈 때 계속 반복이 돼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녹지라고 해서 자생포 이렇게 구분합니다. 엄청 길어서 직접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연 녹지, 제한적개발, 생산녹지, 개발유보, 보존녹지, 보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이렇게 제1종전용주거적부터 보존녹지까지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자연 녹지, 제한적개발, 그나마 개발 가능하고요. 생산녹지, 개발유보, 보존녹지, 보존. 그래서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는 건 바로 보존녹지, 아까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는 건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는 건 보존관리,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용도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지정기준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써먹는 거냐면 어떤 토지의 등급,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면 그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합시다. 라고 하는 입안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용도지역 지정기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앞에서 논의하다시피 용도지역은 일단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게 기본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기초조사해봤을 때 이러이러한 목적이 발견되면 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험용으로만 접근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존하고 보육성해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존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적 이렇게 말장난했던 적도 있습니다. 보호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이게 두 번째 포인트에요. 세 번째 포인트에요. 바로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요. 당연히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을 한번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을 함에 있어서 겁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와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 외울 것부터 정리해볼까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념 설명드릴까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토지에는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총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토지 옆에 있는 바다를 메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다를 메꾼 목적 소위 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이 매립 목적하고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의 의미 혹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같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단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특별히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의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같은 면을 찾아보셔야 돼.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매립 목적이 두 개 이상이거나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겠거나 등등등 무조건 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예외가 뭐라고요? 같았을 때만 어떻게 한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밑에 문제 보시게 되면 언제 문제야? 20회 때 문제네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역 용도지역 지정 틀린 것을 고르셔서 답은 2번인가요? 뭘 찾아봐야 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같으면을 찾아보셔야 돼. 공유수면 같으면 어떻게 한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도 항상 뭘 전제를 한다고요? 같았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등등 무조건 다 어떻게 한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거기서는 틀린 것을 고르셔요. 2번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이웃 용도적으로 관리객을 이반 결정해야 할 때도 틀렸죠? 같으면 이 절차를 다 생략해버리고 어떻게 한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단순화 시켜요. 공유수면은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같으면. 옆에 지문 보시게 되면 둘 다 답이 된 적이 없어요. 왜 공유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라든가 2번 지문에 공유수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도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이반 결정이야. 그래서 답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공유수면 10년 동안 한 3번 지문 구성이 됐다고요. 그런데 답은 뭘로 보고 있다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단순하게 무조건 나중에 수 틀린 뭐만 찾아야 돼? 같으면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건 찾으시면 절대 안 돼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다시 가볼까요?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함에 있어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같으면을 찾아서 찍으면 그게 답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르면 비슷하면 걸쳐 있으면 전혀 답이 되지 않는 쟁점들에 그래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편에 가게 되면 요즘은 조금 출제가 더딘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지역의 결정고시 의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면 원래 어떤 토지 용도적을 지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세분함에 있어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시간 겁나 많이 걸려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시적인 의미가 제가 인구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구의 집중이 예상이 되거나 또는 산업이 집중이 예상되는데 또는 인구 또는 산업이 현재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적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택지개발지구 나와 있고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나와 있습니다. 최대 2개 외우시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택지개발지구고요. 공장 입바이집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따르면 당연히 그 토지는 인구의 집중을 예상할 수 있다.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의 지정이 있으면 거기는 산업의 집중을 예상할 수 있다. 이건 안 해도 보나마나 도시지역이 될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택지개발지구는 절차 다 상략해버리고 물어보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또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사실 하나만 알면 돼요. 바로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바로 밑에 문제 나와 있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5번 택지개발지구, 이걸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 또는 2번이 왜 틀렸냐, 3번이 왜 틀렸냐, 4번이 왜 틀렸냐 이거 따져볼 필요 없어요. 셀 던지거리고요. 5번이 맞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틀린 거면 돼서 이게 답이 딱 떨어진다고 지금 단군이 우리나라 개국을 하고 나서 그저 시험 문제에서 뭐만 갖고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틀린 맞든 답을 뽑는 쟁점은 택지개발지구, 이거 하나만 갖고 끊임없이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아니요. 5년에, 6년에 한 번씩 구성해요. 그러면 일반 수험생들은 이거 골고루 다 외우다가 세월 다 보내요. 어차피 외우지도 못할 거면서 해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택지개발지구,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이제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 것이 해제에 따른 용도적 환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좀 복잡한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 결정과정을 생략하고 그 전에 용도적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얘기를 물어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그때부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했다가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야? 신도시 만들려고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했다가요. 그냥 안 만들래? 라고 해서 해제를 하게 된다고요. 자, 갑옥하고 가요.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특별히 여기는 물어봤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가 없던 일로 돌리게 되면 당연히 도시지역으로 봤던 것도 어떻다고요. 없던 일로 돌려야 된다. 이걸 이름하여 용도지역의 환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특별히 물어보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죠. 그럼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용도지역은 환원되게 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르면 법적 교과가 소멸되게 되죠. 그런데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뜨는 게 뭐다? 바로 키워드 개발사업의 완료라고 하는 거 나와있죠? 외울 항목이 우리가 외울 단어가 완료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자, 볼까요? 어떤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택지개발지구로 존속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원래는 택지개발지구가 해제가 되게 되면 용도적 환원이 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신도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용도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고요?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다? 이건 틀린 표현. 시험에는 예외만 가지고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예 외우셔야 돼요. 자, 완료 떴을 때 환원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다? 틀린 표현.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료에 그 몇 페이지에 12페이지에 두 번째 지문이죠. 이게 더럽게 길게 써 있는데 이게 답이 됐던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다 필요 없고 뒤에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 환원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완료되면 어떻게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완료되면 어떻게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지금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등에서 우리가 외울 게 세 가지 공부하셨어요. 첫 번째가 공유시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지구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완료되면 어떻게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완료되면 어떻게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완료되면 어떻게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완료되면 어떻게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완료, 그래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틀린 걸 고르셔 답을 구성을 했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질문 중에 옳은 것을 고르셔 할 때 완료되면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충분히 답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밑에 관리적인 농업진흥지역 특별히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년간 딱 한 번 지문이 나왔는데 얘는 항상 나오다 답이 아닌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떴을 때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바로 공유시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히 택시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완료되면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13년 동안 소위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나오느냐는 것이 행위제한 얘기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일단은 이 용도지역에 지정 있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위 건폐율 용적률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학기론회 확인설명서 등을 공부하신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상으로서 토지라고 하는 것이 중계대상물이 됐을 때 말이죠. 이 토진중계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역지구구역 등 소위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 바로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시군조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중계사 보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는 바로 지방의 의원들의 조례로 검폐율 용적률을 지정함에 있어서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것. 이게 거의 5년 동안 3문제, 4문제 구성되는 그런 영역이고요. 사실은 보시기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실수적이 되게 좋은 문제가 바로 검폐율 용적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적, 앞에서 용도적 분류했던 것, 이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거적은 전일춘 등으로 분류를 하고 총 6개 해서 55, 66, 5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업적은 98, 78에서 가장 보는 적이 중심상업적, 조금 찾은 적이 일반상업적, 재래시장, 바로 근린상업적, 유통상업적은 토매시장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98, 78, 공업적은 전일춘 모두 7, 7, 7 되어 있고요. 녹재, 자생보로 분류가 되는데 2, 2, 2 되어 있습니다. 도시적이 왜죠? 계획관리적은 40% 이하이고 생성관리, 보존관리, 농림, 재능경, 보호전적은 모두 20% 이하. 그래서 55, 66, 57, 98, 7, 8,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라고 하는 숫자 기억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해서 역시 제1종 전용주거자부터 준주거자까지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은 1500, 1300, 900, 1000, 100, 공업적은 300, 350, 400, 녹재는 1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공부하실 때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을 뭐라고 합니다. 보존, 녹재,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계획관리적 100% 이하이고요. 나머지 모두 8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물론 이 고초적인 건필 용적률의 특정된 숫자라고 나서는 시군조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일단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는 이 대통령령이 저하는 건필을 최대한 더 혹은 용적률을 최대한 더 숫자 묻는 문제가 하나가 구성이 되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5, 6, 6, 5, 7, 9, 8, 7, 8,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그 다음에 상업적 1500, 1300, 900, 1000, 100, 공업적은 300, 350, 400, 녹재는 100, 180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도시적 외지역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 이렇게 정리를 해보긴 하는데 문제는 21개 용도적의 종률을 줄줄 외우자 순서를 매길 줄 알아야지 이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그냥 하려면 실수하기 참 좋고요. 일종 전용 주거적으로 쭉 써놓은 다음에 5, 5, 6, 6, 7, 9, 8, 7, 8,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는다.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시험 보실 때 2차 과목은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 그때 천천히 5, 6, 6, 5, 7, 9, 8, 7, 8,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900, 1000, 100, 공업적 300, 354배 녹재는 100, 180 도시의 지역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렇게 써가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 가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용도 지역에서 검폐율, 용적률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제가 소위 용도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입니다. 2종 전용 주거적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나선 학원 강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각각의 용도 지역 총 21개가 있는데 이 21개의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거의 A4용지 두 배지식입니다. 때려 죽여도 책을 드려도 법조문을 드려도 찾기조차 곤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는 찍는 걸 제외하고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 개념은 어디에서? 나중에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등을 논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개념이고요.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모든 토지 이용자는 뭘 중심으로?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굴러간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배우기 전에는요. 땅 갖고 있다. 그럼 몇 평 이렇게 못 배운 티를 냈었는데 이제는 땅 갖고 있다. 항상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라는 게 최근에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걸렸어요. 아들이 병역 면제가 된 것이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가 그게 뭐죠? 560평 땅, 농지에 대한 상속 문제가 좀 더뎌서 문제가 됐는데 아주 개급입니다. 결과에서 일단 첫 번째 아들이요. 군대를 면제를 2002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그 아픔을 알고 있어요. 진짜 군대 가고 싶은데 나라가 거기에 물 흘릴까 봐 못 오게 하는 건데 그분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고단숨에 대해서 2002년도에 병무총에다가 우리 아들을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류에다 날짜까지 2002년 5월 10일 딱 써놨어요. 2월, 2월 10일에 딱 써놨어요. 이야, 그냥 박수 쳐줘야 돼. 그거는. 지금 언제죠? 2002년도니까 지금 월드컵 할 때 남들은 축구보러 가려고 마음먹을 때 그분은 앞으로 15년 후에 자기가 총리될 걸 대비해서 병무총에다가 탄원서 쓰고 도장 찍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서류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병무총에서 보내온 공식 문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갔으면 좋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고 싶으면 환장하겠다. 몸이 아파서 안 되는데 제2국민이요. 그 뭐지? 그 뭐라고 그러죠? 공익. 공익이라 좀 가면 안 되겠냐. 아니 근데 직업군이 될 것도 아닌데 그 목숨을 걸고 애거를 해. 구차하게. 그래서 15년 전에 오늘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해서 그분이 공격했던 분들이 겁나 뻘쭘해져 버렸죠. 근데 빠졌다고 욕하려고 그랬었는데 탄원서까지 세폐집니다. 그걸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욕했던 사람들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박수 쳐줘야지.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린 것이 상속 문제예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남의 집 일상가 돌아가신 날까지 다 알아요. 200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별걸 다 알아요. 그래서 2009년인가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상속 처리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려 영광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560평의 농지에 대한 상속 처리. 그래서 또 촌놈들 땅 엄청난 줄 알고 욕디지게 썼는데 땅값을 알아요. 평당 3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560평 해봤죠. 1500. 그래서 제 사람은 숨기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파도파도 믿음만 나오는 아주 음모들을 꾸민 거 있어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총리할 자격이 충분하다 얘기하죠. 나머지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일단은 군대 안 갔어요. 바빠가지고 안 갔고 그 다음에 그 집은 아들이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9살인데 지금 군대 면제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저보고 한 10년 전에 아빠 군대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제가 해줬던 얘기가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걸 아무리 부자가 아니라도 대놓고 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 성의 표시를 해야지 내가 좀 설명을 해주는 말든 하지.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군대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9살 전에 벌써 역정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농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커요. 690평. 레벨이 틀린지 690평. 그래서 아직까지 상속 처리를 12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총리감회인데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제일 아쉬운 건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생각해보면 정홍원 총리님. 겁나 오래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만두신 그 총리님. 성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 그분도 있구나. 그 이제 누구 누구도 성한종 씨 돈을 먹었으면 자살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셨던 충남 경찰청장 출신인가 한 분. 충남 도지사 이완구 이완구 지사 이완구 총리 그 다음에 정홍원 총리 그 다음에 정홍원 총리 아 갑자기 이름이 생겨가 안 나네. 그랬던 간에 두드러기로 군대 면제받으신 그분 그리고 저 공통점이 다 성대 출신 정홍원 총리 저하고 이번에 총리 금안도신 그분 아 성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은 새끼들도 면제를 받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군대 면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쁘다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총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뭔 얘기하다가 용도지역 얘기하다가 했어요. 브러스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뭔 소리냐면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지 같은 경우 농림지역이고요. 나중에 농지법 공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별거 다 찾았어요. 집은 나오고 집은 나오면 항상 토지용기업 확인서 띄웁니다. 진짜 평당 얼마인가 그래서 연락을 거긴 공시시가가 7200원 나와요. 7200원 거기 아니라 7200원 그런데 실제로는 한 3만원 거래가 됩니다. 다만 거래된 내역 자체가 몇 년에 한 건이에요. 농지 안 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책이 있고요. 모든 토지이용기업은 뭘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불러갑니다. 이에탱해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요.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건물 중에 창고 입단과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600평짜리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하던 나중에 건물 쪽팔려 창고 600평 거의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토지의 종류로서 용도지역 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에 대해서 바로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 우리 건축물은요.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 등에서는 이 교재 편의로서 건물을 30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안전도에 따라 다시 9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9개 그룹이요. 이렇게 갑니다. 순서 의미 있어요.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순서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전문 자산 전문 영 그 다음에 교 그 다음에 근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그 해서 자산 전문 영 교 근주 그 이렇게 9개 시설군 해서 건물을 가장 크게 분류면 9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위에 있을수록 튼튼하다 또는 안전도가 높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자 앞에서 그에 앞서서 9개 대응해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거 30개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걸 이름하여 용도군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사실은 용도군의 이름 대강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군의 이름 매칭시키는 거 이거 건축업에서 꼭 필요한 매년 한 문제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군 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얘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합니다. 세부 용도에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걸 자동차 관련 시설 세부 용도는 요즘에 잘 내지 않기 때문에 뉘앙스만 보시면 되어서 세부 용도 중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 요건 여기랑 비교해 봐야 되죠.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가시면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교육연구시설의 종류로서 학교 학원 등이 이슈가 되고요. 이 학원의 범죄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라고도 있습니다. 27회 부동산 학기론에서 이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운전학원은요. 소위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무도학원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위락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용도 요구하자 한번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지금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딱 하나의 용도군 자동차 관련 시설만 들어가고요. 산업통해 시설군 7개 용도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운수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창고시설 공자 위험물 저장비 처리시설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장례 시설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장례 식장 이라고 용도군이 되어 있을 텐데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장례 식장 이라는 용도군은 장례 시설 이라는 용도군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쟁점은 되지 않을 텐데 일단은 운수시설 어떤 건축물을 공항이나 항망이나 혹은 철도역사 또는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30개 중에 하나의 용도군으로 분류할 때는 운수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창고 공장 이슈 안 되고요. 위험물 저장비 처리설 주유소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주유소는 소위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 위험물 저장비 처리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묘지 관련 시설이라고 화장시설 봉헌당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장례시설 이라는 용도군의 한 종류에 속할 뿐이고요. 다시 다시 갈게요. 지금 화장시설 봉헌당은 묘지 관련 시설이고 소위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 관련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이걸 하나 주의를 하셔야 돼서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시설 이라는 독자적인 용도군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 간단해요.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이라고 하는 것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정보 어렵지 않죠. 발전소 발전시설 방송국 전신전역 등 방송통신시설 이건 한 번 공부 안 해도 용도군의 이름만 읽고 있으면 충분히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객관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간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문화면 집회시설 용도군 네 개 들어가죠. 이름 똑같습니다. 문화면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관방 휴게시설 시설까지 네 가지 용도군 해서 문화면 집회시설 음악당 극장 같은 것 소위 공연장 등이 있겠고요. 주의하실 게 동물원 식물원 이라고 하는 것 동식물원 수족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소위 문화면 집회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요거랑 비교해야 되죠. 우리가 자산전문 영교 건축의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식물관리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문화면 집회시설로 분류한다. 아주 오래전에 동물 식물관리한 시설에서 동물원 식물원 등에서 틀리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요즘은 세부용도가 거의 안 나오니까 하여튼 좀 주의하실 거 그 정도 종교시설 이슈 없고요. 위락시설 이라고 하는 것 과위 위락시설에 가지런 영업소 17단원 구성이 됐었고요. 무도장 무도학원 등이 이슈 자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자 이거부터 비교해 볼까요. 교육연구시설에 학교 학원 들어간다. 근데 이때 학원의 범죄 무도학원 운전학원 제외라고 해서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이라고 해서 위락시설로 이비 구분이 되는 거 확인을 하셨습니다. 해서 그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등 소위 앞에서 음악당 극장 등은 문화 및 집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로 분류하고요. 저는 이제 카지노 영업소 지금 위락시설 분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카지노 영업소를 관광휴게시설로 17일 때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영업시설 구분이에요. 돈 내고 물건 잠대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한대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잠대 숙박시설 또 돈 내고 또 자는데 이것이 바로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시험에 나올 강률은 너무 작죠. 너무 길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판매시설 백화점 등 운동시설은 큰 이슈가 안되고요. 숙박시설 호텔과 콘도 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콘도 등이 숙박시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중생활시설 과거의 고시원으로 불렸던 그 공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 분에 교육 관련해서 교육연구시설과 그 다음에 수련시설과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복지 관련해서 의료시설 노후유자시설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포함되고요. 이때 학교의 범죄 유치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범죄 운전하고 모독원 제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수련시설에서는 유스호스텔 앞에서 콘도는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큰 이슈이 없고요. 의료시설 병원이죠. 비교해서 의원 의원 시리즈는 나중에 1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의원은 1종 근생시설 그 정도까지고요. 노후유자시설은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자문형 교육까지 보셨고요. 이제 바로 근린 생활시설 7번째 시설군이네요.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종 근생에는 슈퍼마켓 라든가 마을회관 의원 등이 대표급 그리고 2종 근생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노래연습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부용도를 그렇게 묻는 문제가 많이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뉘앙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업무시설군 이라고 하는 용도군 용도군 4개 있네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용도군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용도군 업무시설과 교동 및 군사시설까지 총 4개 용도군에서 이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용도군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문제 포인트는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서 3층 이하의 330 이하 이게 바로 다중주택 하숙집 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660 이하 이게 바로 다가구주택 보통 우리가 원룸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가구라고 하는 것 3층 이하의 660 이하 여기 아까 그 얘기 했었죠. 27일 때 지금 부동산 학기론 영역에서 운전학원 모두 학원 를 가지고 운전자 교육연구시설에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전통적으로 부동산 학기론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 건물의 종류를 따지면 주택이 주택이 종료 그중에서 다중주택이 두 번이 다합이 되어있어서 다중주택은 하숙집이라 불리는 부분이고 기본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3층 이하에 330 이하 이렇게 봐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이 있는데 기숙사 중요하지 않고요. 아파트 다섯 개층 이상이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 공통점은요. 연립과 다세대의 공통점은 사계층 이하 그리고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계층 이하에 660 이하 사계층 660 초과하면 이건 연립 사계층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다세대하고 다 가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법주문을 분석을 하다 보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나서는 보통 호 또는 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래이고요. 공동수택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래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거 나오잖아요. 그 이제 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안내멘트 302동에서 화재 발생해서 아줌마 그냥 그걸 다 태워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대에서 나가실 때 반드시 화재 안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래이다. 다 세대는 공동주택 일종 다 가구는 반독주택의 일종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로서 국가, 지자체, 청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바로 업무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교정물, 군사시설은 뭐 큰 이슈 없겠고요. 자 그 밖의 시설 분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축사와 작물지배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물원, 식물원 등은 얻었다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합니다. 저 소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만 얻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건축물 용도 분류해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하고요. 30개 용도금 매칭하는 거 이게 건축법에서 필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에다가 얘기를 왔냐면 토지가 있으면 항상 토지는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 될 것이고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필 용당률 규제 외에도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 용도 제한의 규제라고 하는 이 개념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5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서 21개 용도적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온 바도 있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찍는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국토계 법 일반적으로 합격하실 때 한 8문제에 대한 안정적으로 맞추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문제 그건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버려야 될 문제 그냥 찍어서 맞추면 좋고 아니면 말 문제 그리고 오히려 요즘엔 좀 출제가 되는데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지역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죠. 쉬우니까 자 우리 21개의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다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어떤 토지용도지역이 도시적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건폐됐든 용적률이든 용도 제한이든 이때는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어 도시적 16개 있는데요. 세분되지 않았다. 혹시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서 도시지역까지만 지정한 상태다. 그때 행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규제가 센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편 관리지역 3개 계획관리 생성관리 보존관리가 있는데 어떤 용도지역이 관리지역까지만 지정되고 세분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파트는 그동안 문제를 분석하면 딱 떨어져요. 지금 도시 용도지역 자체가 지정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우 보존제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존녹지 관리지역이 지정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존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조원 순서다 보니까 지금까지 출제위원들은 항상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존관리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항상 시험문제 출제위원들은요 기승천결 있으면 주로 결파 돼서 답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존녹지 알아야겠지만 지금까지 문제는 100% 답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존관리 틀린 것을 고르시오. 5번 6번 지문이 그랬었죠. 그 당시 답이 됐던 지문인데 한 번은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한 번은 생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해서 하여튼 미지정 미세분지역에 사용하자는 간단하고요. 그리고 시험문지의 답은 바로 관리지역 세분되지 않았을 때 욕을 갖고 지금까지 100%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다시 한 번 쟁점 지정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챕터에서 주된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용도지역은요. 이반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인데 최소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오직 한 개만을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용도지역 지정을 하고 변경 세분함에 있어서 이렇게 도시군 관리객 이반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21개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시험문지에 나왔던 쟁점은 자연환경 보전적 어떤 지역 보전하고 보육성 이라고 하는 거 포인트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가 용도적 지정함에 대해서 이반결정 과정 등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 그중에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적으로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완료되면 어떻게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완료됐을 때는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거 외우에 대해서 세 가지 묶어서 바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바로 검펠과 용도적 숫자 묻는 거 보통 거의 매년 나오면 돼서 검펠 5,6,6,7,9,8,7,8,7,7,7 다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주거적 6개 100% 150 200 253 500 상업지역 1500 1300 900 1000 100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역 100 180 도시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세당한 보존녹지 관리지역은요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그 다음에 생산관리 보존리 80% 이하 그래서 미리 결론 외우셔야 관리지역 세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터는 보존리 그리고 또 하나가 농림지역 20여 80 80 자연환경 보존제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터는 바로 자연환경 보존제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도출해서 끌고 오는 것이 도시 용도적 자체가 지정되지 않게 되면 자연환경 보존제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존녹재 관리가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용도지역 얘기 바꿔주셨다가 용도지구부터 이어서 갑니다 도시로 봉퇴 죠 감사합니다.